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월요일. 오늘이 그 월요일 날입니다. 9시 25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이지만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월요일 날인데 오늘도 이제 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입은 줄어들지만 그러나 어쨌든 편안히 쉬는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늙은 나이에 한 푼에도 더 벌겠다고 계속 장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수입은 줄어들더라도 편안히 쉬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가는 곳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나가는 곳은 이렇게 관공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빨간 날은 다 놀고 그래서 참 내가 지금 나가는 직장에 만족하고 삽니다. 이렇게 생산 현장의 공장으로서 이렇게 빨간 날 다 노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전번에 내가 어떤 유튜브를 했냐면 김동길 교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청년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유교적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을 때다. 그래서 유교적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 뒤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고자 아니야 이렇게 수근거리는 그런 시대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교는 과연 그 결혼을 그렇게 거의 강제하다시피 결혼을 권유했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유교는 과연 그 결혼을 강력하게 권장했는가 이러한 주제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은 유교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다. 유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런 주장들을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종교의 특색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의 특색이라는 건 반드시 사후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천당을 얘기를 하죠. 불교는 극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가는 세계가 있다. 그것이 극락이든 천당이든 그러는데 종교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사람이 사후세계에 가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교는 절대 사후세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유교라고 하면 틀린 얘기고 유학이라고 해야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을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유학이라고 하지 않고 유교라고 지금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민족이 유교를 종교처럼 그렇게 숭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점을 떠나서 종교처럼 숭상했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유교적 마인드가 강하던 그런 시기에 김동길 교수는 태어났는데 그때는 유교적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독신의 삶은 뒤에서 수근거렸다. 저 사람 고자 아니야 이렇게 수근거렸다. 그럼 도대체 유교라는 것이 유교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했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교라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공자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공자는 결혼을 거의 강제하다시피 그렇게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어렴풋이 내가 알기로는 공자는 살았을 때 그렇게 결혼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공자를 얘기를 하려면 말이죠. 공자의 어록을 들춰봐야 됩니다. 공자가 살아 생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것을 들춰보려면 저쪽 공자가 어록이 담긴 게 뭐죠? 노노, 그다음에 중룡대학, 공자의 어록뿐만이 아니고 공자의 제자들이 쓴 그런 문헌까지 다 설립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노노, 그다음에 중룡대학, 그다음에 공자가 살았을 때의 기록들을 전부 다 문헌을 들춰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뿐더러 한학에 대한 조회도 깊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한문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한학에 대한 굉장한 깊은 조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유교 공자에 대한 문헌을 전부 들춰봐야 되는 것이죠. 공자에 대한 문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교에 대한 문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방대한 문헌을 다 들춰보려면 방대한 문헌을 다 들춰보고 얘기를 하려면 이것은 도울 김용옥 같은 분이나 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나로서는 그렇게 방대한 고서적들을 들춰보면서 공자가 과연 결혼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권유했는가 이것을 알아내기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을 이렇게 다 들춰보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얘기다. 그것은 도울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어렴풋한 지식으로 말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절대 공자는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서 여러분 유교에서 공자가 결혼을 강제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난 봅니다. 그러면 원래 유교라는 것은 결혼을 강제하지 않은 것이죠. 유교의 시조가 누굽니까? 공자잖아요. 공자가 결혼을 강제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나는 어렴풋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교는 결혼을 강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뒷공문에서 저거 고자 아니야 이렇게 수근거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자나 유교는 결혼을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꾸 시일이 흘러가면서 많은 시일이 내려오면서 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덧붙여지고 그렇게 됐던 얘기죠. 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덧붙여지고 살이 찌워지고 이랬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아니라 유교적 마인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내가 도울 김용욱 교수가 하는 강의도 들었습니다마는 도울 김용욱 교수가 주역을 뭐라고 합니까? 주역 자체는 심플하다 이거야. 아주 주역이 심플하고 간단한 겁니다. 주역 자체는 원래 주역이란 경전은 심플한 겁니다. 그렇게 심플한 경전이 이렇게 공자의 제자라든가 이렇게 계속 시일이 내려오면서 해설이 덧붙여지고 살이 덧붙여지고 이론이 덧붙여지고 그래서 오늘 주역이 복잡하게 된 것이지 오리지널 주역은 심플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오리지널 유교는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공자의 공자왈은 그렇잖아요. 오리지널 공자 시대의 공자가 한 말 공자왈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공자 제자나 이런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덧붙여지고 살이 덧붙여지고 이러므로서 유교가 굉장히 유교적 마인드라는 게 형성이 된 것이죠. 원래 유교는 결혼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거듭되는 얘기지만 고문은 내가 일일이 분석을 해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원래 유교는 심플한 거고 원래 공자의 말은 심플한 거고 그 공자는 결혼을 강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살이 덧붙여지고 얘기가 덧붙여지고 생활이 덧붙여지고 그러면서 유교적 마인드라는 게 형성이 된 것이지 원래 유교는 결혼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유교라는 게 제사.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홍등백사라고 하잖아요. 붉은 것은 동쪽에다 놓고 흰 것은 서쪽에다 배열해라. 이런 제사의 규칙 있잖아요. 그럼 그 규칙이 공자가 그런 시시꼴꼴 제사 지낼 때 붉은 것은 동쪽에다 놓고 흰 것은 서쪽에다 놔라. 제사상의 감나라 배나라 공자가 시시꼴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공자는 제사 지낼 때 붉은 과일을 동쪽에다 놔라. 흰 과일을 서쪽에다 놔라. 홍등백사라는 얘기도 공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덧붙여지고 이러면서 유교라는 마인드가 형성이 된 것이지 원래 유교는 제사 지낼 때 붉은 것을 동쪽에다 놔라. 이런 시시꼴꼴 얘기한 것이 없어요. 공자가 그렇게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 시시꼴꼴 그렇게 붉은 것은 동쪽에다 놔라. 이렇게 시시꼴꼴 얘기했다면 공자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사상의 감나라 배나라라는 것까지 공자가 얘기했다면 공자는 위대한 위인이 아니고 좀스러운 아마 쫌팽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잔소리쟁이처럼 우리 현대의 생각으로 한번 평가해 봅시다. 공자라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 잔소리쟁이처럼 쫌팽이처럼 제사상의 붉은 것은 동쪽에다 놔라. 흰 것은 서쪽에다 놔라. 시시꼴꼴 맨날 그따구 차자차자 할구려한 시시꼴꼴 그런 것만 얘기했다면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아마 쫌팽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유교는 심플한 겁니다. 심플한 건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유교라는 그런 명분으로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마치 무슨 제사상의 붉은 것을 어쩌게 놔라. 감나라 배나라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래 유교는 심플한 거다. 심플한 거고 결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강제한 것이 없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유교라는 명분으로 사람은 결혼을 꼭 해야 하니 마느니 이래서 살을 붙였다.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유교의 생각이냐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유교는 심플한 겁니다. 원래 공자는 그렇게 결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교와 결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뭐 하여튼 얘기는 많은데 얘기는 많은데 가급적 오늘은 더 이상 녹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유튜브를 자꾸 유튜브에 몰두하게 되면 말이죠. 다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도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녹화를 끝으로 오늘은 녹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